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UV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블렌더에 재질을 입혀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이 왼쪽에 있는 모델처럼 단일한 재질을 오브젝트에 입혔기 때문에 UV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측에 있는 나무무늬 재질처럼 무늬가 있는 재질의 경우 이렇게 원숭이의 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이 맞지 않아서 이를 수정해주고 싶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혹은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처럼 오브젝트에 특정 글자나 그림을 특정한 위치에 새기고 싶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재질을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UV맵을 활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텍스트나 그림 등이 위치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구현하기 위해 UV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렌더 기본 도형인 원숭이 모형을 이용해서 U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UV 에디팅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숭이 오브젝트의 UV맵이 좌측에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UV 에디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에디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UV맵을 확인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UV맵을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탭키를 눌러서 에디팅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은 해당 영역에 대한 UV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UV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전체를 선택해 주시거나 A를 눌러서 모든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오브젝트의 모든 면을 펼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면들을 2차원의 평면으로 펼쳐 놓은 것을 UV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UV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UV를 보기 쉽게 펴는 과정부터 설명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원숭이 오브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UV가 펼쳐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얼굴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UV를 저희가 보기 쉽게 편집해 주는 과정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물론 이 부분을 블렌더의 UV 기능인 스마트 UV 프로젝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형태로 UV맵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오브젝트를 인식한 다음 자동으로 펴주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UV맵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선을 기준으로 3D 오브젝트를 자른 다음에 펼쳐라 라는 명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시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면에서 3D 오브젝트를 보신 다음에 자르고 싶은 선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얼굴을 이렇게 따로 나눈 다음에 양쪽의 길을 따로따로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얼굴부터 나눠줄 텐데요 화면에서 엣지 모드를 선택한 다음 정면을 구분지을 수 있는 선들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키를 누르시게 되면 복수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선을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줘서 원하는 모양이 되게끔 선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얼굴에 정면부를 나눌 수 있도록 선들을 고리 모양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E를 누른 다음 마크 심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상단의 UV를 누르신 다음에 마크 심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심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을 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을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 3차원 오브젝트의 면들을 2차원의 평면으로 펴줘 즉, UV맵을 생성해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 심들을 기준으로 블렌더가 UV를 펴주게 됩니다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좌측 UV를 누른 다음에 언랩을 누르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거나 아치젝트를 누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해주거나 A를 누른 다음 UV, 언랩을 들어와서 언랩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나눈 얼굴 모양에 대해서 UV가 따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을 추가해서 저희가 보기 쉽게 UV맵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엣지 모드를 들어오신 다음에 선을 선택하신 다음 귀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V를 나누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알맞게 심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주황색 선이 잘못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선은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선도 같이 제거가 됐는데 다시 시프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컨트롤 E를 눌러서 마크 심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을 잘못 선택했다 하실 때는 지우고자 하는 심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리어 심을 선택하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심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 UV를 눌러서 다시 한번 언랩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얼굴 모양과 두 개의 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마다 UV 맵이 사라져서 보기 불편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UV 싱크 셀렉션이라는 화살표를 켜 주시게 되면은 모든 UV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UV 싱크 셀렉션을 켜 두시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UV 맵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UV 맵에서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부터 있던 이 동그라미의 정체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동그라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숭이의 눈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을 선택했을 때 이 선이 이 선과 같은 선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중목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은 UV 맵에서 면을 선택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면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어서 덜 불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숭이의 얼굴 부분과 귀 그리고 눈까지 구분을 해서 펴 보았는데요 물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한 번 더 심을 설정을 해서 좀 더 보기 쉽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부분은 원숭이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알트키를 누르고 이 구멍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심이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귀 부분에 설정한 심이 구멍이 되어서 이렇게 뒤통수가 펼쳐져 있는 것인데요 이 귀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자르셔도 되지만 저는 UV 맵에서 좀 더 보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르는 것이 아닌 이렇게 세로로 한 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로 선을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복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E 마크 심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전에 해 봤을 때 귀 안에도 심을 설정을 해서 나누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귀 안에도 심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귀 내부는 필요하신 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귀 내부도 한 번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원숭이 뒤통수에 해당하는 정중앙 부분과 귀 내부도 심을 생성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오브젝트의 모든 면을 선택한 다음 UV에서 Unlap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숭이 얼굴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귀 그리고 귀 내부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뒤통수까지 이렇게 모두 조각이 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보기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UV 맵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과정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 모양을 라소 툴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맵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블렌더에서는 마치 섬 같다고 하여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 부분들을 섬이라고 통일시켜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트 모드를 엣지로 하게 된 다음 이렇게 섬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섬을 선택한 다음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섬의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이 셀렉트 모드를 면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섬을 선택한 다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섬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라소 툴을 이용해서 섬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라소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 섬만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 L인데요 선택을 하고 싶은 섬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신 다음 L을 누르시게 되면은 개별적인 섬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G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섬들을 좀 더 쉽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하나의 섬이 선택이 된 다음 다른 섬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신 다음에 L을 누르게 되면은 복수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일랜드만 선택을 하시게 될 때는 마우스를 다른 곳에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마우스 커서를 올리신 다음 L을 눌러서 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쉽게 섬들을 배치시켜 볼 텐데요 이 섬을 배치시키는 것은 심으로 구분짓는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섬들을 이동시켜서 배치를 시켰다가 여기 심을 추가해야 되겠어 하고 심을 추가한 다음에 UV에서 다시 언랩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한 다음에 언랩을 하게 되면은 이 UV섬들이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서 심을 최종적으로 다 설정을 한 다음 UV맵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